히어로 에잎입니다. 1번, 1번은 V스텝입니다. 오른발부터 1번 시작. 1, 2, 3, 4, 5, 스커프, 7, 8. 뒤로 갑니다. 2번 시작. 1, 2, 3, 4, 5, 6, 7, 8. 3번 V스텝. 시작. 1, 2, 3, 4, 90도. 5, 6, 7, 터치. 4번 갑니다. 4선으로 시작. 1, 2, 3, 4, 5, 6, 7, 1번. 1, 2, 3, 4, 5, 6, 7, 8.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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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터치. 스텝. 터치. V스텝. 6시 방향. 4번. 1, 2, 3, 4, 5, 6, 7, 1번. 1, 2, 3, 4, 5, 6, 7, 8. 2번. 2, 3, 4, 5, 6, 7, 8. 3번. 3번. 바인. 5, 6, 7, 8. 4번. 2, 3, 4, 5, 6, 7, 8. 마지막. 수컷.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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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터치. 스텝. 터치. 바인. 스텝. 바인. 스텝. 90도. 터치. 1, 2, 3, 4, 5, 6. 스컷. 시작하시면 됩니다. 2, 3, 4, 5, 6, 7, 8.